제가 이걸 요렇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라고 싶은데서 말씀을 하세요. 나무 작품을 비평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도 공부. 만약 부러워 말라 이렇게 직설보다 높이 나는 새가 부러운가?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요. 제가 잘 된 친구였어요. 서울 3대 나와가지고요. 여기서 은행가에 있으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로 정리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났어요.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러웠더라고요. 자기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요. 일원 한 장 대출 안 줍니다. 부총재나 연금도 없대요. 왜 그래? 은행에 대한 연금이 없대요. 그래? 연금 받았다고 이치불로 받은 거 빼돌로 가지고 가니까 지방까지 먹고만이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부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한 장을 안 줍니다. 음 음 뭐 얼마나 좋으냐 불쓰고 뭐 있는 거 만나면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. 드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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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그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뭐 없을까. 그게 창작이에요. 행태만 맞봉이 창작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 찾아서 행태만 맞봉 같아요. 어떻게 적절한 의지를 찾아내는가. 이것도 큰 과제예요. 제가 원래 수필을 등단했거든요. 그래서 그 외에서도 수필을 제일 잘 쓴 사람이라고 신인 대상을 100만 원 주면서 주더라고요. 한국 수필을 써요. 몇 년 하다보니까 회의가 들어요. 이게 차가게 쓴 거. 신변 작게 쓴 거.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임보 선생님이 찾아 뵙기 시작한 거고요. 진짜 요만큼 4주대 합축된 감동이나 피상을 그걸 어떻게 수필을 길게 써도 이렇게 감동을 못 받을 것 같아요. 시나 수필을 넣으면 확 다를 바가 없었다고 봐요. 나도 수필을 뭐 많이 써. 수필을 등단했지만 수필이 재미가 없어요. 실제로 시에 마지막이 짧은 거 아니고 완성대로 로필을 보면 길게 쓰는 게 재미가 없다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장 짧으면서도 뭔가 꽉 닿는 이런 마저 사는 거지. 시를 쓰는 거죠. 이 내용은 스틸럿을 쓸 수 있겠지만 짧게 쓰면 오히려 더 강렬한 느낌을 맞아줘요. 물론 시나 수필이 그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. 꽃이라는 사랑이 꽃인데 너만큼 아름다운 미래 잘 가꾸면 내게도 오지지 않겠는가 끊어지고 이렇게 너처럼 아름다운 너만큼 너만큼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 잘 가꾸면 내게도 오지 않을까 내게도 오지 않을까 마저 가까라 이거지 너로 가까라 나는 그런 식으로 써봤는데 그런 게 시가 재미있다는 아주 짧지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